안녕하세요 이찬혁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죽음이 제 코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을 담은 앨범과 노래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정신이 잠깐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꿈인지 현실인지 저거 보니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하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각성한 이미지를 갖고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진짜 저와 딱 맞물리는 느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제가 아직 확실히 죽지도 않았는데 밖에서는 벌써 이찬혁 기념전 이런 거를 연다고 하는 거죠. 누구맘대로 나를 기념해 그런 게 나를 더 줄이는 거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뭘 그렇게 격렬하게 부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땅으로 꺼지는 경험도 처음이에요. 야 그 연기 좀 잘 해봐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동생 없다. 그렇죠 올해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그거의 다음 단계를 지금 계속 계획 중인데 뮤직비디오도 너무 재밌게 찍었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